곤충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곤충사육사와 취사용품만 놓인 축사, 버섯 없이 나무만 세워놓은 버섯재배사, 태양광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부정대출에 악용됐던 곳입니다. 이처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비롯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824억 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됐고 1차 때와 합하면 모두 8,440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을 낼 때는 축소된 형태의 세금 대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5년간 총 1,791건에서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땅을 매입한 뒤 승인 없이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 계약 등의 수법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점검은 미흡했다며 제도 개선과 추적, 사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관과 협회를 상대로 실시한 자체 감사 대역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5년 동안 177건의 처분 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실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태양광 쪽 관련 신재생 관련해서 적발된 내역은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보냈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법인카드를 휴일에 썼다거나 모바일 기기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현미경식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우려가 집중 질의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자부사나 공공기관 역시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7년 동안 1조 6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했는데 적발 처분 조치는 2020년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산자부의 부실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외압이나 봐주기는 없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태양광을 비롯해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조사 결과 발표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완한 재원 확보 기금인데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약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고 실제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앞선 리포트에서 단독으로 보여드렸죠.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12개 지자체를 필본으로 삼아 1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무려 2,6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적절하게 쓰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당시 태양광 비리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격노한 바 있었습니다.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5년으로 감사 기간을 늘리고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이용했던 거예요?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적발한 규모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혹시 추가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를 이끈 국무조정실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전력 기금과 관련한 부분만 담당했습니다.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사는 사실상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조 원 중 6조 원어치만 지금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안 할까요? 아닙니다. 6조 원도 올해 할 수는 있었지만 6조 원과 양의 조사는 해봤자 어차피 문제 있는 공무원들이 적발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냅뒀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됐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감사원이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이와 관련한 중간 발표를 한 만큼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도 지시를 내린 만큼 조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군요. 저희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속살을 드러낸 산비탈 아래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택은 쓸려온 진흙에 파묻혀 지붕만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오기 시작한 곳에는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산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산사태가 났던 현장입니다. 이렇게 뒤로는 수로를 만드는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반대편에는 당시 사고가 났던 집은 여전히 치워지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 뒤부터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산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약간 민둥산이었으니까 산사태 같은 건 걱정 안 했지. 산사태 나고서부터 매우 불안하죠. MBN이 확보한 산사태 당시 태양광 시설 사진을 보면 패널을 바치는 건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부입니다. 구조물 아래 흙을 묶어두는 말뚝을 비롯한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기초부에 충분한 앵커공이나 말뚝과 같은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고 사면 안전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집안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태양광 시설 주인은 취재진을 쫓아내기 바쁩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지만 정부의 태양광 시설 안전 점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골마을 주민들은 올해도 비만 오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민간주도 국내 최대 규모인 충남 태안군의 태양광 사업단지입니다. 개발 당시 부지의 3분의 1이 용지 전용이 어려운 목장용지였는데 전용이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됐습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B과장이 권한에 없는 유권 해석을 만들어준 겁니다. A과장은 퇴직한 뒤 이 시행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B과장 역시 이 회사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올랐고 시행사는 허가 지연이자 45억 원을 아낀 데다 목장용지 원상복구 비용 7억 8천만 원도 면제받았습니다.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시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군산시장의 고교동문이 대표이사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이 업체가 연대 보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다른 금융사를 찾느라 더 비싼 금리를 조건으로 자금 약정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이자 손해만 110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 업무를 맡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8개 기관 250여 명에 대한 수사 요청도 검토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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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